당뇨병 예방과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6가지 먹거리 소변을 자주 보고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많이 먹는 3다 증상을 당뇨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합니다. 당뇨병은 완치가 되지 않는 병으로 진단을 받는 순간 평생 관리하며 남은 생을 버텨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됐을 때도 일반적인 청년층에 비해 당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훨씬 사망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을 더 오래 걱정 없이 즐기기 위해서는 아직 늦지 않았을 때부터 식습관을 점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급격히 서구화된 식습관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과 부조화를 일으킨다고 본다.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해 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최장이 서양인에 비해 작고 기능도 떨어진다. 달고 기름진 음식 위주의 섭취는 늘어났지만 신체가 이러한 섭취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뇨병에 걸리면 젊은 층도 노년층 못지않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내 당 조절 기능에 무리가 갈 정도로 혈당이 빠르게 치솟는 일을 되도록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성인 당뇨병은 모두 간에서 시작된다.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인 단여, 다갈, 다식입니다. 전 당뇨병은 혈당이 정상보다는 높지만 당뇨병 진단 기준보다는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향후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당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내다가 최장의 기능이 악화되어 결국 당뇨병을 진단받게 됩니다. 전 당뇨병을 진단받으면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증에 의한 심혈관 질환이 위험도 증가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전 단계에서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체중 조절을 한 경우 제2형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뇨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6가지 먹거리 시금치는 음을 자양하고 양열하여 갈증을 풀어주는 작용이 있으며 비타민C를 비롯한 비타민과 철분,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당뇨, 고혈압, 폐결액, 야맹증, 빈혈, 잇몸, 출혈 등에 유익한 식품이다. 동화 동과에는 인요를 촉진해서 부종을 치유하는 작용이나 열을 내리며 해독하는 작용이 있으며 저칼로리, 저지방, 고칼슘 식품으로 비타민C와 무기질을 함유하여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신장병 등에 좋은 식품이다. 호박은 성질이 덥고 맛은 달며 중기를 보호하고 지혈과 혈당을 내리는 효능이 있어 당뇨, 고혈압, 심장병, 고지혈증 등에 좋은 식품이다. 호박에 함유된 과교는 식사 후 혈당을 억제해주고 크롬은 인슐린 분비를 정상화시키는 것을 촉진하여 혈당을 낮추어주며 고섬유질은 대장운동을 증가시켜 변비의 치료효과를 가져온다. 현미는 비, 위장을 덮게 하고 폐를 맑게 하면서 갈증을 멈추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당뇨병에 좋은 식품이다. 율무는 한방에서 의인이라 한다. 의인은 약간 몸을 차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냉증이 심한 사람은 의인의 생강이나 잇꽃을 취해 사용하도록 한다. 수박, 중국에서는 수박을 당뇨병이나 더위 먹은 병 등 구갈병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00개의 동영상은 청강하셨나요? 우리가 어제보다 더 지혜로워지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최대의 콘텐츠로 거듭날 힘이 드는 지혜가 궁극의 해답입니다. 동영상이 이달이면 600개를 돌파하고 다음달이면 1000개를 돌파합니다. 지금 즉시 구독을 눌러주세요.